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1일, 2018년 2기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관을 맞이한 신임 하사는 모두 542명입니다. 이들은 16주간의 교육을 통해 부사관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리더십을 기르고 전투 수행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임관식은 신임 부사관 가족과 친지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임관식에는 쌍둥이 형제가 함께 임관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형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부여된 직책에 임하는 정의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신임 하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들은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임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